자 오늘 이제 저와 그리고 오랜만에 겜크령 겜크령과 그리고 또 룬영 그리고 또 로스트님 시청자분 중에 이제 그 정보충 로스트님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저 오늘 네 명이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다섯 명인데 한 명 양키 끼고 진짜 블록버스터 오늘 가겠습니다 레인보우식스 시즌 아 사망이 있으면 딱 좋은데 진짜 와 인질전이다 인질전 아 인질전이네 그럴 때 인기 죽이지 마 으응 아니 여보세요 아니 우리 그렇게 무시해? 응 무시하는게 아니야 나는 무조건 P90이야 나 각구공으로 나 캐리했잖아 내가 한번 해봐야지 스모크 아까 룩 아까 아 화이팅 방패병 때문에 어 스모크 누가 했네 나 룩 누가 했구나 응 그래 얘한테 장비 다 받고 움직입시다 신병 받아라 밴딧은 먼저 치고 받는게 낫겠다 그치 얘들아 신병 받아라 근데 맵을 모르는데 어디다 치냐 이거 문 쪽에서 쳐야되는데 야 이거 인질주의야 인질주의 야 왜 이렇게 맵이 인질주의? 어 인질주의를 벽치면 돼 인질 방 이 방이 인질 방이야 이 방이 인질 방 야 이거 왜 안 쳐져 야 이거 왜 안 쳐져 어어어 들어왔다 야 색깔이 너무 맘에 안 들어 이 맵이 잘 안보여 드론이 어 그니까 일단은 치고 야 쏘지마 쏘지마 인질 붙어있다 여보세요 왜 인질 쏴 아 인질 인질을 쏘게 만들려고 어 인질에 드론 붙어있었어 인질 피차나 이거 벽 벽 설치해 잠깐만 이 한 명 방금 나간 애 누구야 방화벽 설치하고 아 쟤 왜 암호 안 줘 야 야 왜 암호 안 줘 얘 암호 내놔 이런거구나 이런 이런 병 암호병이 암호를 안 주고 있어 양키가 아 얘 철조망에다 해야되는구나 이거를 따로 아 얘 준다 암호 준다 다 끝났는데 암호 줬어 빨리빨리 챙기시구요 우린 할 수 있다 할 수 난 매우 화가 나 어 우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전 카메라를 잠깐 카메라 보면서 좀 스캔 좀 해주시구요 어 들어왔다 오케이 들어왔어 여기 있어야겠다 아 오케이 이거 위에서 어디 어어어 다섯 다 왔 여기 다섯 다 들어왔네 오케이 여러분들 내 위치 보이지 여기 위에서 타고 들어올 수 있다 이 한쪽 응 룬형 어? 미쳤어? 혼자서 뭐해 거기서 나이스샷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울었어 야야야 역시 다 쓰네 다 쓰러 역시 조바문크루의 유누님이야 왜이래 얘 아니 로스트님 왜이래 뭐예요 뭐였어 어? 위에 적용했어 이 새끼 뭐 어디서 쓰나에 맞은거야 아 밑에 밑에 구멍 밑에 구멍이 있다고요? 에 밑에 그 들어 들어오는 작은 구멍 있잖아요 아아아아아아 와 저기서 저격을 해? 야 야 와 이런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형 칼 좋아 나이스샷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잘 보세요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저한테 오른쪽에 있는거 같은데 이거 누냥이 카메라 다 깨졌네 아 아 아니 아니야 움직이지마 괜히 움직였다가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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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벽 뒤에 있다 어 뭐야 야 인질 맞았다 어 인질 누가 이겼어 아 우리편 아 우리편 인질 죽였어 병신이야 아닌데 우리편 아닌데 상대방이 죽였는데 그래 우리 이겼다? 어 상대방이 죽이네 상대방이 상대방이 와 여기다 구멍내서 인질만 쏘았어 와아 대박 하하하하 저런 이씨 저긴줄 알고 아냐 우리가 이긴거지 그럼니까 어 우리가 이겼어 게이드 게이드 어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겼네 어 우리가 이겼어 어 아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아 난 우리편이 인질 죽인줄 알았어 아 쟤는 저게 인질인지 몰랐던거야 저게 어 어 어 아 개이들 어 야 진짜 아 아 아 아 이따 머리가 보이니까 쏜거야 쟤네들은 어 어 야 우리도 그거 하자 인질 주위에 드론 붙이자 오케이 오케이 어 좋은거 배웠죠? 어 인질 주위에 드론을 붙이자고? 어 그래서 드론을 쏘게 하면서 인질을 쏘게 하는거지 아 인질 주위에서 드론 계속 빙빙 도는거지 인질전이 개꿀이네 컴패터 때 드론으로 팀킬 한번 유도한 적 있는데 combos 그니까 드론은 어 야 아 아 침투했는데 인질 주위에 빙빙 돌아 인질 주위에 빙빙 돌아 어 그치 이거는 인질 속에 하하하하하하하하 인질 때문에 총 못살아 ㅋㅋ 인질 때문에 총을 못살아 ㅆ 재거를 못살 아 진짜 아 졸라 진짜 아 진짜 야 개웃기다 야 아 진짜 도저히 쏘질 못해 개당황이 있겠다 야 진짜 어 카메라 어디야 카메라 저기 야 우리 위에서 치고 들어갈 수 있나? 위에서? 어 그거 없지 나 해모 있는데 해모 밖에 없는데 쟤 혼자 들어간다 잠깐만 잠깐만 쟤는 버리자 인간적으로 쟤놈은 저기다 저거일거 아냐 우와 나 죽을 뻔했다 야 여깄다 이거 그거 러그네 형 몸살해 몸살해 로스니 자동차 끄시는거죠 네네 예 야 잠깐만 그러면은 로스님 조금 제거한 다음에 들어가자 시간이 아직 3분이나 남았으니까 여유롭게 합시다 어 오케이 이거 지금 어디에 CCTV인데 CCTV가 뭔지 모르겠네 어 트위치네 어 트위치네 야 이거 지금 퓨즈인데 누가 아 얘네 양키가 퓨즈네 로스님 어느정도 제거했어요 지금 지르 하나도 안보이는데요 그거 설치한게 밑에 있어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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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지하 아니야 얘네들 그렇지 않아 지하잖아 지하에 왔는데 지하가 아니야 1층이야 지금 적 왕창 있는데 와있어 도착했어요 거기서 X 눌러서 스캔해줘 스캔해줘 네 스캔했어요 1층이야 1층이고 몇명 있어요 몇명 3명 그러면은 우리도 뭉쳐봐 나이스 스모크 죽였고 길이 여기가 아니야 이씨 야 이거 부술수나 있나 애초에 쟤 뭐하는데 어 이런 병은 베타 때 없는 병이여가지고 아 부술수 있구나 어어어어 죽여 나이스 어 어 로스님 내가 복수할게 야 성각탄 타자 성각탄 있는사람 아아 한명있다 한명났다 한명 아 재미보고있었는데 한명 피 많이없어 나도 둘다 피 없네 우리 아 양키가 양키가 잘해줘야되는데 쉣 어 뒤로 도망가 뒤로 도망가 뒤로 도망가 뒤로 도망가 누구야 이거 아 이거 양키가 구해줘야되는데 구할생각 없어 양키가 형 어 양키 구할생각이 없어 얘가 나 구할생각 없어? 나 그럼 갈게 아냐아냐 형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출연을 막고있어봐 하하하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출연을 막고있어봐 2대1이 아 이제 1대1 됐네 이렇게 되면 나 안될거 같아 나 버리고가 발소리 개나는데 아아 아 이제 뭐하냐 야 바로앞에서 구해줘라 좀 흫 나 시점을 못돌려 지열하고 있었어 형 구하러간다 형 구하러가 얘 뒤에서 총갔을텐데 함정일거 같은데 우와 살렸다 오 그러지 와 극적이었어 예예예예쓰 하하하하 깽꾸령 시점 봐야지 얘 인지 죽일텐데 왠지 왠지 인지 죽일거같애 어 잠깐만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나중이네 또잇는데 옆에있나 봐 오오우시야아아아아아아악 에이잠잠잠잠 x2 현석 양키에서 이제 외국인으로 승급했네 얘 하하하하하하 이정도 했으면 좋은데 있다 2대0 이에요 좋구요 여기 방어적은 캐릭터 하나밖에 없어 나도 아직 캐릭터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질방에 들어오는 데다가 철조만 깔고 밴드씨 거기다가 전기 깔아 그러면 걔네들 못들어와 그리고 바닥 조심하시고 쓰나맞으니까 로스님 마이크 조금만 키세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밖에 이렇게 들어오는 물에다가 깔고 와봐 어디 하나 더 치자 어차피 지을때도 없으니까 근데 두개 뿐 잡고 드론 빠르게 일단 설치해 아 이게 저기 갈 수 있는 구멍이 되게 많구나 여기 길에 자체에 어어 그냥 바닥에 이제 좀 보이는데 있으면은 끝 오케이 그렇지 그냥 여기서 봐야겠다 아 그리고 방어벽 좀 쳐 칠 수 있는데 있을 거 아냐 아 쉬는 거 다 쳐 근데 총알 모양은 뭐야 저거 아 이거 아 단발 연말 얘네들 보니까 지금 벽을 잘 깬단 말이야 어 나 강화하는 거 남았구나 깨졌다 그거 밖에 있는 CCTV 오케이 게임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코 아 형 또 뒤치기가 아 이 개가 뜨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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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먹을려나 죽었어 아 저 운도 지질략이 없다 어디서? 여기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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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멀리서 쏜거야? 잠깐만 아니 창문 바로 붙어서 쏘고 있었어 인질 비켜봐! 이 개가 뜨거! 야 잠깐만 지금 누구야? 깽클형 쪽 다 지어내 깽클형 조심해 그 야 인질 야 인질이 낚였어 형 몸 숙여 몸 숙여 아 외국인이 로스틴 죽였어 쟤 이제 다시 암키라고 불러 오 형 오른쪽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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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는 유리 쏴야돼 가운데 젠장할 나는 왜 나이스 룬형 와우 나이스 난 적이 안 죽으니까 아군이 죽이네 그러게 말이다 여기 있는데 룬형 왼쪽 바로 거기 걸하자 어우 나 이거 나 쥐는 줄 알았는데 룬형 왼쪽 룬형 왼쪽 룬형 왼쪽 오 그니까 어 여기서 뭐가 막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아 로스트님 그 꾸준히 꾸준히 영지 3대스요 네 완승샷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내 바로 뒤에서 과자를 까먹고 있어 아 인질전 꿀잽이네 이거 아 시작이 좋습니다 우리팀 아 저 코야 6길 근데 왜 점수가 꼴등이 아니지 아 다음 그 truth님 보다 아무것도 안왔네가 있다는 거지 어엉 heel 하하 흥 514원 나왔어 514원 佐